망태기 가방 실을 새로 만들어 봤는데요. 제가 뜬 게 이런 종류의 실이었어요. 면사로 해서 와인색 계열로 뜬 거구요. 그리고 이제 새로 감은 게 3개가 거의 비슷합니다. 이제 배색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. 실 종류는 똑같고 배색이 다른 이게 지금 이렇게 특수사가 여러 개가 들어가서 되게 멋스럽습니다. 저게 이제 글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좀 멋스러운 색상이구요. 얘는 이제 카키 베이스에 오렌지 와인 뭐 그런 계열의 실들이 같이 감긴 거구요. 얘는 와인 베이스에 붉은색 계열을 감아서 좀 이렇게 밝은 느낌. 좀 상뜻한 색상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얘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얘는 이제 블루 베이스에 와인색 계열을 섞었습니다. 색이 다.. 이제 색상이 다르니까 색이 다 예쁜 거 같아요. 이 카키도 흔치 않죠. 이게 그냥 딱 뭐 파란색에 와인색, 카키색에 오렌지색 이렇게만 들어가면 좀 심심하거든요. 이런 실은 이런 특수사가 들어가야 좀 힘도 받고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얘는 가방을 뜨셔도 되고 의자 커버나 카시트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뜨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얘 자체가 좀 힘이 있어서 얘를 만약에 가방을 뜨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안감을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이런 특수사가 많이 들어가면 좀 힘을 받거든요. 그러니까 이 가방도 굳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안감 안 넣거든요. 예. 그러니까 이 실이랑 비슷한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힘이 있는 실은 늘어짐도 많이 없고 가방이나 뭐 그런 종류, 의자 커버 이런 종류 뜨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떠보니까 이거보다는 얘가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단수는 뜨시면서 조절을 해서 가방 크기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만약에 가방을 20단을 떴다고 해서 꼭 20단을 안 뜨셔도 돼요. 얘가 이제 약간 크게 나오니까 똑같이 20단을 떠도 얘가 가방 크기가 더 크겠죠. 그러니까 그냥 그 단수 조절만 해서 가방 사이즈를 정하시면 됩니다. 꼭 저랑 똑같이 안 뜨셔도 됩니다. 추천드립니다. 아멘